안녕하세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은태우 쌍동아빠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벗님들과 공감 소통 신뢰하며 걷고 자연과 더불어 순수한 심성으로 사물을 앵글에 담고 있습니다 늘 아쉽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무리한 구독과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멋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경 대전보문구 산악회에서는 매월 산행 혹 여행으로 모임을 꼭 갖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일요일 423차 산행은 시흥에 있는 소래산 숲길을 걸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 준비와 함께 적당한 높이 거리 지치지 않을 정도의 땀을 흘리고 소전 박물관 북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모두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산행 일정이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뒤풀이 시간에는 산악회 부회장 박상현님으로부터 손목시계와 메달 달력 선물을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들 생애의 최종 목표는 늦은 걸음이라도 건강하게 걷는 것입니다 동문모두들 산행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내시고 있습니다 자유의 최종 목표는 늦은 걸음이 잠시 соврем Challenger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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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